자, 다음 번호 갑시다. 다음 번호 뭐가 없네요? 54페이지 봅시다. ABC 강 내부 안에서 법법이 맞는 표현으로는 적절한 것은 시간이라도 없네. 오늘 그 얘기하느라 너무 오래 걸렸네요. 얘들아, A번호 앞에 게답이야? 뒤에 게답이야? 앞에 게답이요. 앞에 게답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네. 사회 동사죠. 사회 동사, 목적어, 동사관영. 그래서 링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B번은 넣읍시다. B번은 앞에 게답입니까? 뒤에 게답입니까? 여기 보시면 차이점 알아보셔야죠. 여기 보면 과거완료야. 이거는 뭔데? 과거완료 수동태야. 이해돼서? 즉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보는 거야. 이건 시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뜨니? 그래서 이거는 뭐? 능수동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That's weird. 왜냐면 We stood for an hour. 1시간이 기다렸어. That. 그리고 That. 그들이 That. 목적교 관계되면 살아요. 됐네? 지금 이것만 보시고 어? 이걸로 끝났네? 숨대 써줘야 되는 거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 That. 목적교 관계되면 살아서 이렇게 했던 장소. 그들이 준 지정된 장소 이렇게 되는 거야. 선택하는. 됐냐? 그러니까 뒤에 목적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 뭐? 요게 답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됐냐?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여기서 대인은 살아가고 있네. 선택했다. 목적교 관계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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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능분도 써주는 게 맞고. 그 다음. Closedly. Closedly. 그랬어. 답은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여기 앞에 보시면 주어 있잖아요. 동사 비동사가 있습니다. 보아야 될 자리야. 알았지. 그래서 이건 Closed가 됩니다. 됐습니까? Closedly는. 그 뭐야. 그리고 내용상 거리가 가깝다. 라는 뜻으로 Closed가 왔는 거고요. Closedly는. 뜻이. 면밀하게. 유심히.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됐어? 아.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앞에 게 맞습니다. 좀 덥지 않니? 네. 그치. 좀 낮춰야 될 거 같아. 아까. 조금 약하게 틀었는데. 확 안하네. 확 안하네. 확 안하네. 확 안하네. 확 안하네. 네. 자. 다음은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다음은 26번을 봐봅시다. 26번 보면 26번 더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입니까? 여기요. 여기도 아까 얘기했다는 거 똑같은 거네요. B. Use the TO. 동상원형슬해. ing 슬레이.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쵸. 내가 어떻게 선택하라고 그랬어? 주어가 사람이면 ing. 주어가 사물이면 특정사. 됐어요? Children. 그치. 아이들이 멍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뜻이 아닐 거고. 아이들은 멍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익숙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인지 써줬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1번 먹어봅시다. 뭐 물어보는거지? 1번은 잇츠의 밑줄이 있네요. 뭐 물어보는거지? 대명사의 단복수 물어보는거죠. 그죠? 대명사 받는말이 단수면 잇츠가 맞구요. 소유격이요.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대여를 써줘야 되겠네요. 여기는 소유격이니까. 그지? 그러면 뭐? 대명사를 단복수인거 물어볼 때는 뭐 해야됐나? 해석해봐야돼. 알았지? 얘가 뭐를 받는말이냐? Trolling은 Dungious Affect. Trolling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Affect People.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In the public. 대중의 눈에 있어서 영향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Some of its victims. 그것의 희생자를 그렸어요. Trolling 받는말이야. 그냥 Trolling. 이게 괴롭히는거 얘기하는건데. 아래에 써있는 단어가 있네. Trolling 뭐라고 써있어? 인터넷에서 화를 부추기는 메시지. 돌림도를 부르기를 써야돼. 그래서 그것의 희생자. Trolling의 희생자. 단순히 니트 써주는거 괜찮습니다. 알았죠? 해석해보셔야돼. 그 다음 2반은 더 볼게. 2반은 뭘 물어보는거니? Sending Iint 써있는데. 이건 뭐 별거 없는데? 이 주어구. 동사 써있고. 비동사 써있으니까 여기는 보호자리입니다. 보호자리에 동명사 쓸 수 있어요. 됐어요? 보호자리. 됐냐? 동명사는 왜 이름이 동명사야? 동사의 성질도 갖고 있고 명사의 성질도 갖고 있어서 동명사라고 얘기하는거잖아. 그래서 동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 주어, 목적어, 보호, 전사팀. 이 내용도 들어갈 수 있어. 됐어? 하지만 동사에 따라서 얘는 동사의 성질도 같기 때문에 타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되고. 됐냐? 그 다음에 이형수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호를 또 가져야되고. 그리고 동사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시제도 있고 태도 있고. 됐냐? 동명사의 수동형. 그 다음에 완료형 동명사. 우리 이거 봤었었고. 그 다음에 동명사의 가장 깍득적인거다. 명사는 형용사의 수칙을 받지만 동명사는 부사의 수칙만 받는다. 왜? 준동사는 다 부사의 수칙을 받는다고 했잖아. 투정사, 동명사, 분사는 무조건 부사의 수칙만 받아야돼.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지만 옛날에 동명사와 옛날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명사 두 개 중에 뭐 쓸래?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다. 첫 번째, 동명사는 뒤에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또는 보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명사 얘기하는거야. 이해되니? 타동사를 동명사를 만들었을 때는 뒤에 목적을 가져야되고 이형식 동사가 동명사였을 때는 뒤에 보호를 가져야돼. becoming 하고 끊으면 안된다고. 뒤에 보호를 가져야돼. 이해됐냐? 두 번째, 차이적은 뭐라고. 동명사는 누구의 수칙만 받는다? 언니? 부사의 수칙만 받는거야. 됐어? 부사의 수칙. 이게 동명사의 특징이야. 알았지? 근데 명사는 어때? 명사는 뒤에 이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 됐어? 뒤에 더 써주고 싶으시면 정병구 쓰시거나 아니면 혐의사 수칙만 받는다. 알았죠? 그리고 명사는 오로지 누구의 수칙만 받아? 동명사의 수칙만 받아. 차이적은 이거야. 알았냐? 이걸로 고르는 문제들이 예전에 트렌드였었어. 요즘 안보이더라구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그렇지. 고3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자주 나왔던 겁니다. 동명사 쓸래? 명사 쓸래? 알았냐? 차이적이 딱 두 가지 고백하는거야.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이 답이었었고. 그 다음. 4번이야.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물어보는건가요? 그냥 being trolled 되어있는데. 괴롭힘을 당한 얘기가 되어있어. 그쵸? 분사 수칙.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인데 우리 분사랑 동명사랑 형태가 똑같잖아. 동명사 아까 수동형이 뭐라고 했지? being paper라고 했지. 분사도 마찬가지. 수동형은 이에요. being paper. 투구정사로 따지면 to be paper. 이게 바로 수동형입니까? 그니? 이게 지금 기능이 같은거잖아. 그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 troll을 하는게 아니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가? 그냥. 그래서 이건 being trolled 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고. 5번. where. 이 추천이 있네요. where.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아니면 관계 부사겠죠. 뒤에 보니까 where. 뒤에 보니까 people. 주어 나와있고요. post. comment. 이렇게 되어있네요. 동사. 관계 부사네요. 등기. 앞에 선행사는 뭐 이런것들 나와있고요. 그리고 where. 는 선행사가 굳이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어떠한 면 어떠한 측면 상황 이런거 환경 이럴때도 외열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27번 27번 답은 몇번입니까? 27가지로 나눠봅시다. 27번 답은 몇번이에요? 4번. 4번이 답입니다. 앞에 보시면 much라는 비교급 강조가 써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far를 너네 far의 비교급이 두개인줄 알아요. 중앙 끝에 배웠을텐데 너무 오래되서 모르죠. far의 비교급은 far the war 비교급은 두개입니다. 알았지? 얘는 정말로 길이를 나타낼때 쓰는 말이고요. 얘는 심리적인 물질적인게 아니라 정신적인거 나타낼때 됐냐? 그거 나타낼때 쓰는거거든요. 일단 이 중에 한번 비교급 강조서 꼭 여기는 비교급을 써야되고 여기는 father가 답입니다. 알았죠? father 1번 봅시다. 1번은 stable 이라는 행사가 써있대요. 앞에 보니까 remain 이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remain은 자동사라는거 이시만 안됩니다. 알았지? remain은 자동사야. 얘는 이런식으로도 쓰이고 2형식으로도 쓰입니다. 알았죠? 이런식으로 쓰이게되면 부사가 와야되는거고요. 2형식으로 쓰이게되면 효용사가 와야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내용상 remain stable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되는거거든. 그래서 효용사 보호자들이 맞습니다. 됐냐? 그 다음 2번은요. 2번 보시면 의문문인데 what the force these things 이 핀이 제공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됐냐? 이거 맞는거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주업, 봉사, 목적, 봉사 자리입니다. these things 복수라서 설비에 써보는 것도 맞고요. 됐냐? 그 다음 3번이요. 3번같은 경우에는 falling 이 역사인데 수십간데 앞에 있는 리프죠. 얘들아 떨어지는 나뭇잎 이것도 말 되고요. 됐나요? 낙여 이미 떨어진거 얘기할때는 fallen 리프야. 알았어? 두가지 다 돼. 알았지? 이거 의미상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라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얘기할거야. 진행을 나타내고니까 아예인지는 됐어? 그래서 내용상으로 맞는지 보시면 되고 5번 가볼게요. 5번같은 경우에는 킵에 밑줄이 차있는데 help라는 동사는 삼형식으로 쓰이면 투구정사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구정사를 가져야 되지만 삼형식이 됐던 오형식이 됐던 투구정사 대신에 투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어. 됐어? 그래서 help드 다음에 여기 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킵에 밑줄이 있는데 킵은 다시 준동사 오형식으로 쓰여가지고 라켓이 목적하고 스테이블이 목적격고 틀림없어 보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1분, 2분 정도 나왔거든요. 다 없는지.